아 옆에 차 있나 좀 봐봐 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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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달구메 데이데이 아 긴장되더라 아 아 에리에이전 너 탄이 봤다며 어 어릴 때 보고 처음 봐서 그런지 못 알아볼 뻔했어 널 줄 알았어 나밖에 없어 왜 사람의 피냄새에 끌리지 정신차려 백마리 어 내 사랑받고 싶다면 내 눈을 뺏고 싶다면 내 눈을 뺏고 싶다면 색깔이 시작해 절대 나를 놓치지 넌 빨래 기다리는 중이거든 스탑기통 비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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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치 누운 곳은 아무도 몰래 빠져나가 나쁜 맘은 앞선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 그 아주 부드러운 음악 속 너와 헤매고 싶어 누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한 존재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오라비들은 너의 눈빛이 날 사로잡다 날이 갈수록 날 가로워졌다 너의 집착이 지쳤다 많이 배웠다 맘에 피가 난다 나 쓰러져진다면 다가워서 첫사 같이 사랑해라 마 누가 진짜 너였는지 아다가 그 rhy까진? 그 rhy까진? 나 물어볼 거 없어 뭐? 그럼 왜 자꾸 따라와? 야 너 무슨 자신감이냐 학교 끝나서 집에 가잖아 집에 한순간 피리와서 한순간 딱 걸려서 어떻게 난 어떡해 스모그와 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개인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저도 제 취향이 있군 멈추지 못해 너 혼자 아려하지 말고 팀원들이랑 날 좀 믿어봐 조금만 더 채워줘 my friend 오늘따라 외로워서 그래 하늘에 다른 밝은데 내 맘까지 비춰주지 않네 가지마 it's not time to go man 슬픔을 주워감라 야 제발요 경찰들이 나쁜 사람이면 나한테 나쁜 사람이 알아? 그러니까 이거 나 그리고 너 비행기 추락하구요 정신 차려보니까 비행기 추락하구요 정신 차려보니까 전 끝까지 전율시킨 결정 이 순간을 잡아 질주를 멈추지만 너무 좋아 can't stop hey doctor 너 넌 맞지 벌어지 환쟁이 벌어지 환쟁이 벌어지 환쟁이 그림의 악기에 귀족 비위 맞추느라 애 많이 쓰는구나 오 오 여긴 썸만 지금 Brady 얽혀 불만 I want a favorite song hey 당일 업글 하길래요? 웃겨요?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 못 봤어요? 무대에 계신 것 같은데? 없던데 아! 오빠 이번 OST 짱! 너만 보인단 말이야 맞죠? 그건 이용기 선배거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한 번쯤은 날 들어봤겠지 너의 사랑이 팽이 딱지 이건 특별히 내가 아끼는 백발백중 새총이다 이것도 너 가져라 난 생각만 하면 세상이 너로 채울 수 있어 넌 송이 하나가 네 눈물 한 방울이 반쪽이지 우리 형처럼 웬만하면 다들 반쪽 아닌가? 어머니 반 아버지 반 우리 할아버지가 남편이 남편이 이 곡실 오늘은 injured 이 곡의 sú아 중 갱 멍몸 심 멍몸 정 너스민 진짜 야 산아와 아 나 쌍아준anbul 또 오이씨 와 와 말이 돼 어? 조선시대야? 그렇게 해 어? 우리는 우리 매일 밤 전화해 난 정신도 아닌데 인도 없는 진심 So baby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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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까진 미처 생각지 않았는데 그럼 부인이 병 들고 아프면 딴 여자를 또 드릴 거예요? 어디? 단추 있는 파자마 립스틱 좀 찍고 천창 나들 I like it I'm twenty-five 날 좋아하는 거 알아 오늘 밤은 마음 편히 잘 수 있겠구나? 아 오늘은 큰일 났구나 그러다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은 널 내게로 오게 하는 일 이 초라한 초능력 이젠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다리털이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무성해져? 어? 이 속도로 벼가 잘하면 2모작 3모작도 가능하겠어 우리 겨드랑이 털 남자친구들 만나 난 그렇다고 사랑하지 못한다 난 잘 모르는 여자 별로거든 또 한 가지 못한 것 같아 아 네 아 아 날 보기만 해도 조용히 너무 너는 왜 지금 입을 맞고 있네 흘러가는 소리를 다 따르기로 했네 그냥 그냥 타면 남자매짓걸 모두 애써 바가지를 긁겼대 난 뭐니라 기대하고 있니 누구야? 당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스 인스트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난 모르니 이 세상에 있는 거 봐 응? 오우 두바깐 오우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오우 완벽해 완벽해 오늘 이 세상이 내게 주 최고의 선물 널 불같이 같은 꿈을 꾸고 봐 벗어 그럼 널 오 아 왔어? 왜요? 이래해보니까 좀 어때요? 그녀는 왜 자꾸만 눈물이 날까 하나님 그대 모습은